지인들과 계곡에 놀러왔다가 실종된 40대 남성이 계곡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27일 경기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가평군 북면의 한 펜션에서 지인이 연락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 주변 계곡을 수색하던 중 오후 10시쯤 사후강직 상태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지인들은 경찰을 같이 계곡에 왔는데 보이지 않아 찾으러 다니다 신고했다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